최근 교권 침해가 큰 논란인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사소한 것도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조사가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는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중재와 조정, 사과하는 교육적 해결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서요.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.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활동 침해 같은 걸 보면 그 신고당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입니다. 하며 학교 훈육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서요. 네, 공교육을 보자 하니 멀쩡한 곳을 찾기조차 힘들 정도인데 개 어느 한두 곳 고칠 게 아니라 기초부터 깡그리 손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?